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군포와 의왕, 과천 등 인근 지자체 7개 시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부천, 하남, 동두천, 양평 등 4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지난 2014년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관내외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 지난 13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안양도시공사, 안양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사고에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안양시에서는 제7회 안양여성축제 스마일맘 페스티벌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여성 가요제와 인기 가수 축하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